안녕하십니까 캠퍼스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빈박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아파트는 이렇게 깨끗하게 완전히 청소되고 준비된 미광아파트 1층입니다. 1층이 요즘에는 로얄층이 됩니다.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3층, 4층보다는 1층을 제일 선호하고 또 여기는 지금 어르신께서 관리를 너무 잘하고 돈을 많이 들여서 또 편리하게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또 다 고쳤습니다. 그리고 방이 두 개고 이쪽 정남량 방향으로 또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하게 주방도 고치고 나서 첫 번째 입주하는 방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다 세 겁니다. 모든 것이 첫 입주고요. 그리고 배달 안당한 공간도 이렇게 늙게 어르신이 충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꾸며놨습니다. 가격이 1000에 50만원입니다. 이렇게 되어서 중문도 설치되고 채광도 좋고 또 깨끗하게 실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. 복현동 미광아파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